너 자신을 등불 삼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태산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릴 줄도 알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정진하고 마음의 해일을 물리치고 행동하는 데 게으르지 말며 힘차게 활동하여 몸의 힘과 지혜의 힘을 갖추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숲속에 묶여있지 않는 사슴이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듯이 지혜로운 이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동반자들 속에 끼면 유희와 활락이 있다 또 자녀들에 대한 애정은 매우 크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싫지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남을 해치려는 생각 없이 무엇이나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온갖 고난을 이겨 두려움 없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만일 그대가 현명하고 일에 협조하고 예의 바르고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걸어가라 그러나 만일 그대가 현명하고 일에 협조하고 예의 바르고 총명한 동반자를 얻지 못하면 마치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가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우리는 참으로 친구를 얻는 행복을 기린다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동등한 친구와는 가까이 친해야 한다 이러한 친구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허물을 짓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 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한다 여기 두 묶음의 갈대단이 있다고 하자 이 갈대단들은 서로 의지하고 있을 때는 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두 개의 갈대단 중에서 어느 하나를 치워버리면 다른 갈대단도 쓰러지고 만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내가 있음으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내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므로 단 한 순간도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여기 태어난 것은 잊고 소멸되어 간다 그러나 이 생성과 소멸의 이원적인 차원을 넘어서게 되면 거기 영원한 법열의 세계인 니르바나가 있다 니르바나로 가는 길이 있다 일단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수명은 비록 칼량 없을지라도 반드시 생명이 닿을 때가 있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망하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질 때가 있다 젊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주색은 병을 불러들인다 고통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구르고 굴러서 쉬지 않는다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도 또한 영원한 즐거움이 없다 자기를 잘 다스리면 자기에게 이익이 쓰리니 성내지 않고 해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성현이여 그의 제자이니 그를 항상 가까이 하라 성내는 사람들의 업은 무겁고 크기가 산과 같다 그러니 한때 화가 날지라도 스스로 조금만 참으면 그는 착한 업을 짓는 자로서 야생말을 길들이듯 선한 자가 된다 만약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을 알아라 넉넉함을 아는 것은 부유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땅 위에 누워 자더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상에 있을지라도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한 듯 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듯 하지만 사실은 부유하다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 거만함은 마치 네 개의 독화살과 같아서 모든 병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또한 밖에서 오는 독화살은 막을 수 있지만 안으로부터 오는 독화살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사람의 욕망은 짧은 쾌락에 각가지 고통을 수반한다 도박에 빠진 사람에게는 다음에 다섯 가지 위험이 뒤따른다 첫째 이기더라도 미움을 사게 되고 둘째 지게 되면 슬픔에 빠진다 셋째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넷째 친구들도 그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째 법의 호소에도 그의 말은 신용이 없기 때문에 믿어주지 않는다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하고 그 마음을 거두고 성냄을 버려라 도의 길을 가는 데에는 인욕이 가장 으뜸이니라 표주박에 표주박에 깊이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누구에게도 그 원망을 풀지 못한다 다만 원망을 떠남으로써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인내는 분노를 이기고 선은 악을 이기고 은혜는 인색한 마음을 이기며 참말은 거짓말을 이긴다 꾸짖지 않고 사납지도 않아서 언제나 자비로운 마음에 머무르면 비록 악한 사람이 욕하더라도 바위처럼 고요히 흔들리지 않는다 유능한 마부가 거친 말을 잘 다루듯이 분노가 치솟아 올라갈 때 그것을 잘 이겨내야 한다 성냄는 마음을 가라앉히면 편안히 잘 수 있고 성냄는 마음을 가라앉히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느니라 성냄은 깨달음의 씨앗을 해치는 독의 근본이 되느니라 그래서 성냄을 없애고 인욕을 실천하는 사람을 모든 성인은 칭찬한다 남의 과실을 보지 마라 남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마라 다만 자신이 한 것과 하지 않는 것만 보아라 남의 잘못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삶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를 버리고 살아있는 것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사람 모든 의심을 버리고 고통에 고통의 화살을 뽑아버린 사람 자신의 분수를 잘 아는 사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해치는 일 없이 진리를 터득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겉모습이 겉모습이 그럴 듯하다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 뜻이 청정하고 정직해야 좋은 사람이니 공연이 겉모습만 꾸미지도 말고 또한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도 말라 들을 때는 들려지는 것만 있게 하고 볼 때는 보여지는 것만 있게 하고 생각할 때는 생각만 있게 하라 건강은 최고의 재산이며 만족은 최고의 포배이고 신뢰는 최고의 벗이며 열반은 최상의 즐거움이다 온갖 생각을 끊되 무기력에 떨어지지 말라 욕심 경계에 있되 욕심을 초월하고 티끌 같은 이 세상에 살되 티끌 세상을 초월하라 역경과 순경에 끄달리지 말라 그리고 만물에 끝없는 축복을 주라 차별 있는 환경에서 차별 없는 고요함을 얻으라 차별 없는 고요함에서 차별 있는 지혜를 보라 진실한 지혜란 곧 생사고해를 건너가는 튼튼한 배이다 또한 이는 무지를 밝히는 등뿌리며 번뇌의 나무를 베는 날카로운 도끼이다 그래서 마땅히 듣고 생각하고 닦음에 의해 스스로 정진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지혜의 눈이 열리면 저 불멸의 곳을 보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천하고 귀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우린 천한 사람도 될 수 있고 귀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눈이 밝은 사람은 오히려 장님과 같으며 귀가 밝은 사람은 오히려 귀머거리와 같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며 강한 사람은 오히려 약한 사람과 같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멀리 초월해 있어야 한다 현자는 욕망에 이끌려 방황하지도 않으며 편견에 사로잡혀 떠들어대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더 이상 세상에 오염되지도 않으며 자신을 지나치게 꾸짖지도 않는다 보고 배우고 사색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는 절대로 적대감을 갖지 않는다 그는 선입관을 벗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시간에 예속되지 않으며 죽음 앞에 무릎 꿇지도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진리는 하나여 둘일 수 없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진리를 찬양하고 있다 자기와 반대 의견을 가진 자는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진리에 이른 완성자로 간주하고 있다 또 자신을 완벽하다고 여기며 현자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끝없이 언쟁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모든 편견을 버린다면 세상의 모든 언쟁은 종식될 것이다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외도에 이끌리는 일이 없다 그들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아서 평탄하지 않은 길을 평탄하게 걸어간다 넓은 들판에 호수가 있어 그 물이 맑고 깨끗해도 그것을 쓰는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 말라 없어진다 이처럼 아무리 귀한 재물일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남을 위해 베풀지도 못하면서 모으고 지키느라 걱정만 하다가 임종과 함께 잃어버리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위해 쓸 줄도 알고 자기를 위해 쓸 줄도 알아서 그 목숨을 마친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밝고 깨끗하면 세상 또한 밝고 깨끗해진다 얼룩새의 몸뚱이는 하나지만 몸의 색깔은 수없이 많듯이 사람 역시 몸은 하나지만 마음의 얼룩은 얼룩새보다 더 많으니라 살아있을 때는 삶 죽음 이 자체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죽을 때는 죽음 그 자체가 되어 죽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도 없게 된다 훌륭한 친구를 만나거든 자기의 고집을 버릴 것이며 훌륭한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코끼리가 홀로 들판을 거니는 것처럼 혼자서 선행을 할지어다 악한 사람과 벗하지 말라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든 굳은 마음으로 혼자 살아가라 악한 사람과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나의 결점을 지적하고 잘못을 가르쳐주는 현명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을 따르라 그는 나에게 보물이 감춰진 것을 일러주는 사람이니 그와 같은 사람을 따르게 되면 좋은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다 친지의 죽음은 곧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들 차례에 대한 예행 연습이며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이다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보다 엄숙할 수밖에 없다 삶에는 한두 차례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는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 메아리 울리는 바위굴로 연불당을 삼고 슬피 우는 오리새로 마음의 벗을 삼을지니라 저라는 무릎이 얼음처럼 차갑더라도 따뜻한 것 구하는 생각이 없어야 하며 줄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더라도 밥 구하는 생각을 갖지 말지니라 인생 어느덧 백년 어찌 닦지 않고 이라는가 과거에 게을렀어도 이제는 게으르지 않는 사람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으랴 진실로 저 악의 무리들과 싸움이 없는 날이 없거늘 밤낮으로 게으름을 모르고 이같이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 그를 일러 고요한 분 은 성자라 한다 지나가 버린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는 것을 동경하지 않으며 현재에 충실히 살고 있을 때 그 안색은 생기에 넘쳐 맑아진다 오지 않은 것을 탐내어 구하고 지나간 과거사를 슬퍼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때문에 꺾인 갈대처럼 시들어간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요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말아야 할 것이니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기 위하며 현혹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몸은 마른 섭과 같고 성난 마음은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제 몸을 태운다 한순간에 성난 마음은 능이 착한 마음을 태운다 몸은 땅과 같다 그리고 착한 생각은 벼와 같고 약한 생각은 풀과 같다 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달이 잘 여문 벼를 수확하지 못하듯이 사람이 약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도를 얻지 못하며 성내미 있으면 모든 것이 가시덤불이 된다 깊은 물과 얕은 물은 그 흐름이 다르다 바닥이 얕은 개울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깊고 넓은 바다의 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법이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소리를 내는 법 없이 아주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빛과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금의 아리가 조용히 그리고 멀리 울려 퍼진다 애옥이 가는 곳에는 항상 미옥이 뒤따른다 습한 땅의 잡초가 무성하듯 애옥의 습지에는 번뇌의 잡초가 무성하다 애옥은 꽃밭에 숨은 독사와 같다 사람들은 꽃을 탐해 꽃을 꺾다가 독사에게 물려 죽을 것도 알지 못한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각가지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온갖 것에 대하여 취하려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훗날 마음이 편안하여 마침내 버릴 근심이 없어진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렇다고 무소유를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사물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는 아무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또 슬픔도 인색함도 그를 더럽히지 않는다 마치 연꽃의 지늘기 묻지 않는 것처럼 그는 참으로 편안한 사람이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견해나 사상에 대해서 자만심을 갖지 않는다 그는 또한 종교적 행위에도 끌려가지 않으며 마음의 어떤 유혹에도 끌려가지 않는다 차별의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석박이 있을 수 없다 지혜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는 미망이나 착각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편견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서로 충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실로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은 모든 공포를 초월한다 헛된 삶으로 이끄는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세상을 잇는 그대로 볼 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진다 무거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무거울 것이 없는 것처럼 집착을 여의고 애써 노력하며 피안에 이른 사람은 목숨을 다한 것에 만족한다 감옥에서 풀려난 죄수처럼 진리의 최고 경지에 도달하여 세상에 대해 아무런 아쉬움도 없는 사람은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불타오르는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사람처럼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동등한 무리들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보다 수준 낮은 무리들 속에 있다고도 하지 않으며 또한 자신보다 나은 무리들 속에 있다고도 하지 않는다 그는 평온한 곳에 이르렀으며 헛된 욕심의 꿈에서 깨어났다 그러므로 그는 그 어떤 것이라도 붙잡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깨달음의 지혜는 너희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까닭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다면 그가 곧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를 슬기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것이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고독함이 있나니 태어날 때는 혼자서 오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가며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가는 것이니라 인생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부터 왔다가 허락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 떠나간다 살면서 부를 이룬 사람도 많고 명성을 얻은 사람도 많다 그러나 부나 명성과 함께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이 세상에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떠나갔다 싸운 공덕은 뜨거운 불도 태워 없애지 못하고 바람도 날려 없애지 못한다 또한 홍수가 세상을 휩쓸어도 싸운 공덕은 떠내려가지 않는다 나쁜 군주와 험악한 도적이 남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아 가도 쌓은 공덕만은 훔치지 못하나니 은혜로운 마음으로 쌓은 마음의 창고는 끝내 무너지지 않으리라 해가 뜨고 지는 것 그것은 세월을 재촉하는 것이다 달이 뜨고 지는 것 그것은 우리를 늙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명예욕과 탐욕 그것은 아침 이슬과 같고 고통과 번민 영화와 출세는 저녁 무렵에 연기와 같다 철없는 아이가 수면에 비친 달을 건지려 하는 것을 보고 어른은 웃는다 무지한 사람은 달을 건지려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영원한 실제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은 언제나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흘러 한 달이 되고 한 달 한 달이 흘러 1년이 되고 한 해 두 해가 흘러서 어느덧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다 망가진 수레는 갈 수 없고 늙어버리면 닦을 수 없다 그런데도 누워서 각가지 잡념과 게으름을 피운다 닦은 공덕이 얼마나 있길래 이토록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가 이 몸은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음 생은 어찌할 것인가 서둘지어다 높은 산과 바위는 지혜 있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며 푸른 솔 깊은 골짜기는 수행하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배고프면 나무 과실을 먹고 목마르면 흘러가는 물을 마셔서 갈증을 달랠지어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옷으로 애지중지해도 육신은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지어다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으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자기를 위험한 곳에서 구출하라 진흙에 빠진 코끼리가 그 자신을 끌어내듯 마음은 용감하게 생각은 신중히 행동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여 법에 따라서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 있는 사람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초저녁과 새벽역에는 정진하고 밤중에는 경을 읽어 스스로 통달하여야 하느니라 잠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자고 항상 무상의 불길이 모든 세상을 태우고 있음을 관찰하여 묵묵히 해탈의 길을 걸어가라 쉬지 않으면 마침내 이루어진다 저 개울이 흘러서 마침내 바다로 가듯 구도심이 없는 이 삶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또한 정진이 너무 느리면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정진이 너무 급하면 이룰 수 없으니 이는 검은고를 탈 때 그 줄을 너무 조이거나 늦추면 맑은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목숨은 무상하고 인생은 잠깐 사이다 부지런히 닦아 저 불멸의 곳으로 가라 이 목숨은 짧고 짧으니 부지런히 힘써라 세상은 실로 덧없는 것 미혹하여 어두운 곳에 떨어지지 말라 마땅히 배워서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깨달아 지혜를 구하라 번뇌의 때를 벗고 지혜의 촛불을 잡고 길을 보라 욕망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욕망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지한 수행자들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 욕망을 꿰뚫고 지나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욕망으로부터 도망가려고만 하고 있다 고통을 겪을 때라도 수행자는 결코 비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생존을 탐내서도 안 되고 무서운 것을 만났을 때도 떨어서는 안 된다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게으름과 거짓과 거칠애를 버려라 수행자는 비난을 받더라도 우쭐거리지 말고 탐욕과 인색과 성냄과 욕설을 멀리해야 한다 또한 수행자는 결코 남을 비판해서도 안 된다 애착하는 것이 있으면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고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면 더욱 애착하게 된다 좋고 나쁨의 가림과 액착은 서로 인연이 되어 더욱 얽히고 깊어진다 그래서 갈등과 번민으로부터 떠날 날이 없다 애착으로 해서 듣는 것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니 자기를 잘 다스려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해한다 잡초는 밭을 망쳐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애욕으로 인하여 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애욕을 떠난 사람들에게 공양을 베푼다면 큰 과보를 받는다 잡초는 밭을 망쳐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노여움으로 인하여 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노여움을 떠난 사람들에게 공양을 베푼다면 큰 과보를 받는다 잡초는 밭을 망쳐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집착으로 인하여 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망집을 떠난 사람들에게 공양을 베푼다면 큰 과보를 받는다 잡초는 잡초는 밭을 망쳐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 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욕심을 떠난 사람들에게 공양을 베푼다면 큰 과보를 받는다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다 버리고 아무 것에도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세상을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거역하지 않고 바르게 법을 알아 열반의 경지를 구한다면 그는 세상을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수행자가 자기 분수에 알맞은 것을 알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해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이치를 한다면 그는 세상을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어떤 잠재적인 집념도 없이 악한 뿌리가 뿌리째 뽑히고 바라는 것도 구하는 것도 없다면 그는 세상을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극히 깨끗한 지혜가 있어 모든 변화하는 현상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는 세상을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마음이 침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쓸데없이 많은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걸림이 없이 청정한 행을 궁극의 의지처로 삼아라 홀로 앉는 일과 수행자에게 봉사하는 일을 배우라 구도자의 길은 홀로 있는 것이다 홀로 있어야만 즐거울 수 있다 그 누군들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 그러나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지 못하는 것은 세속의 애옥에 얽혀있기 때문이다 비록 산속에 들어가 마음을 닦지 못한다 하더라도 늘 부지런히 선행을 버리지 말라 사람들로부터 떠나 고독한 생활을 닦고 익히라 번뇌의 속박으로 부터도 벗어나라 만약 그곳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없으면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바른 결심을 가지면서 대중 속에 살아라 아무리 재주와 학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정한 개행이 없는 사람은 좋은 곳으로 인도해도 가지 않는다 또 아무리 부지런히 실천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동쪽으로 걸어갔지만 결과는 서쪽을 향해 걸어가는 것과 같이 된다 아무리 칭찬을 해도 또 비난을 퍼부어도 기둥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육정을 떠나 모든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신을 잘 지켜 악을 피하고 젊었을 때도 중년이 되어서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남을 괴롭히거나 또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진정한 성자라 한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을 때는 몸과 마음 전체가 밥이 되어 밥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 삶의 순간순간에 그대의 몸과 마음 전체를 집중하게 되면 여기 명상이 따로 없고 수행이 따로 없다 어리석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듣기도 하고 유식한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듣기도 한다 어리석은 사람의 칭송보다는 유식한 사람의 비난이 더 낫다 욕망에 의한 쾌락도 있고 혼자 멀리 떨어져 사는 데서 오는 고통도 있다 욕망에 의한 쾌락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보다는 혼자 멀리 떨어져 사는 고통이 더 낫다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법대로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기 보다는 법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 높기로는 도보다 높은 것이 없고 아름답기로는 덕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 도덕이 있으면 비록 팔부라도 궁색하지 않지만 도덕이 없으면 천하를 다스려도 원활하지 못하다 속박과 생존에 대한 집착을 없애버리고 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 애옥의 길을 완전히 끊어버렸으므로 가을같이 투명한 사람 자신을 깊이 관찰한 사람 똑똑하고 꿋꿋하고 넉넉한 사람 그 마음씨가 거칠지 않으며 모든 불신감에서 벗어난 사람은 당연히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사람들은 육신을 나여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육신이 그대로 있지 않고 변모하고 쇠잔하는 데서 근심과 번뇌와 고통을 일으킨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육신을 나라고 보지도 않고 내 것 나는 육신의 것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육신이 변모하고 쇠잔해도 근심과 번뇌와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 마음에 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앞과 뒤의 순서가 있기 마련이다 우선 순위에 따라 미리 준비하라 막상 그때가 닥쳐서야 허둥대며 당황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시기가 임박해서야 비로소 기울이는 노력은 사실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다 흘러간 과거를 뒤쫓지 말라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갈구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흘러가버린 것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러므로 현재를 잇는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보아야 한다 또 흔들림 없이 동요됨 없이 정확히 보고 실천하여야 한다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누가 내일 죽는 것을 죽음의 군대와 마주치지 않을 자는 없다 이와 같이 잘 깨닫는 사람은 한 마음으로 게으름 없이 오늘의 일을 실천한다 일어나 앉아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일어나 앉아라 평안을 평안을 얻기 위해 일념으로 배우라 그대들이 게을러서 그 힘에 굴복한 것을 죽음의 왕이 알고 그대들을 헤매지 못하도록 하리라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애써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써 박힌 화살을 뽑으라 잠 못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갈 곳 모르는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바른 진리는 불멸의 길이라 하고 방일은 죽음의 길이라 하나니 탐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것이여 돌을 잃으면 스스로 죽을 것이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